어설픈 잉글리스 쥬디쌤입니다.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듣기 요한복음 chapter 12 day 14 John chapter 12 verses 42 through 44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끝까지 읽을 때 눈으로 귀로 따라와 보세요.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Yet, at the same time, many, even among the leaders, believed in Him. But because of the panaceans, they would not openly acknowledge their faith for fear they would be put out of the synagogue. For they loved human praise more than praise from God. Then Jesus cried out, Whoever believes in me does not believe in me only, but in the one who sent me. 자, 이제 의미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의미하는 첫 번째 단추는 어휘 저축. 어휘만 암기한다고 그래서 다 문장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또 문장을, 문법을 잘한다고 그래서 어휘를 전혀 모른다고 하면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연결되어야지만 돼요. 어휘와 문법이 연결돼서 문장에서 적용이 되어야지만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시너지 효과가 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실력이 확 늘어나는 게 보이게 되거든요. 잠깐 영상 멈추고 아,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단어가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의미 보겠습니다. 42, 42절이에요. Yet,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앞에 나와 있는 문장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동시에, 그런 일이 일어난 동시에 Many, even among the leaders,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심지어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지도자들 중에서도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Believed in Him, 그를 믿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But, 그러나 Because of the Pharisees, 바리새인들 때문에 They would not openly acknowledge 요기에서는 openly 라고 하는 거는 공개적으로라는 뜻이거든요. Would not 이라고 쓴 것은요. 약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약간의 고집스러운 어떤 주어의 의지나 고집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그들은 공개적으로 인정하려고 하진 않았다. Their faith,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뭐 때문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때문이었죠. For fear, for fear는 뭐뭐하지 않으려고 뭐뭐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런 뜻이에요. 뭐뭐하는 것이 두려워서 They would be put out of the synagogue 요게 우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집 같은 거에요. 그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Be put인데 요게 put out of는 어딘가에서 쫓아내는 건데 be가 붙었죠. 그럼 요거를 뭐라고 우리 보통 부르냐면 수동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예요. 내가 쫓겨나게 되는 상황 The synagogue 어디에서요? 공개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공개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렵게 느껴져서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요런데 요런 표현들에서 사실 요 우드 때문에 걸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굳이 많이 막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것이 있어도 없어도 해석하는 데 크게 의미가 좌우되지 않으니까 그런 느낌을 그런 느낌을 전체적인 문장 느낌을 보고 가주면 됩니다. 자 뒤에 있는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뒤에 부분만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보면요. They would not openly acknowledge their face 그들은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믿음을 표현하지는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만 하면 되는데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 읽기 연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끊어 읽는 것이 단순간에 되진 않는데 자꾸 반복 연습을 해보면 돼요. 자 이제 끊어 읽기 하면서 직독직해 볼게요. Yet at the same time 그러나 동시에 Many even among the leaders 그 리더들 지도자들 중에서도 심지어 많은 사람이 Believed in him 예수님을 믿었다. But because of the Pharisees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They would not openly acknowledge their face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려고 하진 않았다. For fear they would be put out of the synagogue 그들이 공해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져이다. 자 43 43 43절 For 보통 문장 제일 앞에 오는 for는요.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They love the human praise 사람의 칭찬을 사랑했다. 사람의 어떤 바라보는 거 사람의 의식했다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 이런 것들을 뭐 칭찬 영광 그리고 또 praise가 뭐 찬양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런 찬양을 사랑했다. More than praise from God 뭐보다요. 뭐보다 더 많이 뭐보다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찬양 칭찬 영광보다도 더 많이 사람의 그 칭찬을 사랑했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앞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을 약간 뭐랄까요. 나무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하는 얘기라고 보면 돼요. for they love the human praise 그들은 사람의 찬양을 더 사랑했다. More than prais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보다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보다 사람이 영광스럽게 해주는 걸 더 좋아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44 44 그때 예수님은 소리치셨습니다. cry out 그럼 큰소리 낸 거예요. 큰소리 치셨습니다. whoever believes in me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whoever는요. 뭐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does not in me only 믿는 것이 아니다. 유일하게 나만 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낫이 있고 버시 있잖아요. 나래의 법비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나래의 법비는 A가 아니라 B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but in the one who sent me the one이 오고 후가 바로 오면 sent me가 그대로 one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만에 해석해 줘도 돼요. the one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다. 단순히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단지 끊어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 됩니다. 어디서 끊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직독직해 볼게요. Then Jesus cried out 그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whoever believes in me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does not believe in me only 단순히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but in the one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읽을 땐 의미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그리고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et, at the same time many even among the leaders believed in Him. But because of the Pharisees they would not openly acknowledge their faith for fear they would be put out of the synagogue. For they loved human praise more than praise from God. Then Jesus cried out whoever believes in me does not believe in me only but in the one who sent me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요. 찔림이 올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찔림이 너무 감사한 게 이 찔림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사람의 자랑을 사람의 칭찬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많이 사랑한다. 칭찬에 갈급할 때가 있었던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칭찬이 세상에서 하는 일에서만 칭찬이 아니라요. 가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데도요. 사실 사람의 칭찬이 엄청 많이 갈급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아 이게 뭐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난 사람의 칭찬에 너무 굶주려 있고 사람의 칭찬 때문에 막 좌우되고 이런 때가 제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 경험이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영어성경을 반복해서 많이 읽어보세요. 제가 이 밑줄 치기 전에 나왔던 그 장면 살짝 돌아가서 캡처해 두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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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